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가베 아메리카나 입니다 용설랑가 이고 용설랑가의 대표적으로 큰게 아메리카나 그리고 페록스 화음이라는 종류 3종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메리카나 라고 해서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종류 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마후 줄무늬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파리의 줄무늬처럼 들어있다고 해 가지고 시마후라고 그러고 일본어로는 시마후 그리고 이제 이파리 양쪽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복륜 이라고 이제 하고 후쿠링 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복륜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금이 들어와 있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줄무늬 금인데 선호도가 좀 높아 가지고 꽤 팔립니다 그래도 아가베 분식시켜 가지고 요거는 근데 금이 좀 약해요 앞에 약초도 좀 올라오네요 저런 것들 풀릴 뭐 소리쟁이 같은데 저게 이제 약초로도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은 아가베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가베는 끝부분이 거의 까시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음 집에서 기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뭔가 이렇게 탁 꽂아 놓으면 좋은데 아가베 아메리카나 였습니다